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 칼리프 시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마이아 왕조, 세 번째는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사람 기억하나요? 네, 바로 무한마드였죠. 이 무한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 공동체는 이슬람 세계를 누가 지도해야 될 것인가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새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칼리프를 선출하게 돼요.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무한마드의 계승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한 칼리프는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정치적 권력자이기도 했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출되게 된 칼리프는 4명의 칼리프가 차례로 선출되게 되면서 이슬람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돼요. 이때를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교는요.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여러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나가게 됩니다. 또한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빼앗게 되면서 크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슬람교는요. 이렇게 영토를 많이 확장한 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적인 것, 특히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 세력은 특이했어요.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한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혜택은 바로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복당한 원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혜택 때문에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슬람 세력이 차지한 넓은 지역은 빠른 시간 내에 이슬람교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확대되자 칼리프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4명의 칼리프가 이어진 정통 칼리프 시대의 마지막 제4대 칼리프인 알리가 4분으로 인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가문에서 이 칼리프 자리를 차지하고 자손에게 세습을 하면서 세습을 하는 칼리프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661년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고 칼리프는 세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마이야 왕조가 과연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시아파와 순이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대 칼리프였던 알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우마이야 왕조와 새로운 칼리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한마드 혈통을 계승한 사람들만 후손인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이들을 시아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순이파인 사람들은 무한마드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아파와 순이파는 분열에서 대립하게 되었고요. 이 대립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의 약 93%가 순이파라고 하고요. 약 16%는 시아파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순이파들은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지에 퍼져 있고요. 시아파는 주로 이란이나 이라크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우마이야 왕조. 이 왕조는 다마스쿠스에 수도를 자리하게 됩니다. 다마스쿠스에 수도를 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정보 활동을 벌이면서 중앙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유럽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토가 넓어진 이 우마이야 왕조는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슬람교는 평등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이슬람교의 교리와 조금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랍인을 우대하고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도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돼요. 이러한 차별 정책 때문에 내부 분열을 겪게 되고요. 결국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는 이란 지방의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랍인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아랍인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본 아바스 왕조는 역사를 잘 공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한 정책을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민족 차별적인 정책을 폐지하게 됩니다. 모든 신도들은 알라신 앞에서 평등하다 라는 이슬람 원칙을 제대로 세우게 된 왕조입니다. 그 전 시대 우마이아 왕조에서는 비이슬람교에게 차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아바스 왕조에서는 당연히 이 세금을 당연히 면제하게 되고요. 유능한 사람은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유능한 사람은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관리나 군인으로 모두 임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또한 이 아바스 왕조는 당나라와 벌였던 전투인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동서교육로를 장악하게 되고요.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당시에 국제적으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국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바스 왕조 시기에 꽃을 피우게 되던 이슬람 왕조 이 이슬람 세계는 안타깝게도 곧 분열을 하게 돼요. 멸망했던 우마이아 왕조의 남은 세력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가서 후우마이아 왕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는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슬람 세계는 세계로 분열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칼리프는 종교적인 지도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분열된 시기에 가게 되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세기에 몽골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아바스 왕조는 몽골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아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요. 각 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수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수도에 맞는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오게 돼요. 우마이아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고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우마이아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점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